사랑과 은혜가 충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귀한 주여 반가시며, 내가 이렇게 주여 전해보여,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전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기름으로 진해의 말씀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빛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겸이 되기를, 성령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여 나아가고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십을 통하여 찬양과 강구와 기도를 주의 전해의 기회에다. 기도 받아주시오. 예배 시점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람며, 감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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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사랑 그 사랑 그 시간을 사랑해 주님을 너무 자주 사랑해 아멘 이 후옥만이 이어진다고 내게 찾아올 주님의 사랑 이랄 수 없는 내 사랑이 이 후옥만이 이어진다고 내게 찾아올 주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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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을 옷 뺄쥐 옷 It's okay Oh yeah And it goes It's not a time you want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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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worried or if it isn'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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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목만이 이어질 거로 내게 찾아오신 이 날사랑 이메일 수 없는 일상이로 그려줄 순간에 이 눈목만이 이어질 거로 내게 찾아오신 이 날사랑 이메일 수 없는 일상이로 그려줄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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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수 없는 일상이로 그려줄 순간 이메일 수 없는 일상이로 그려줄 순간에 이메일 수 없는 일상이로 그려줄 순간에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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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